한국국토정보공사 미네수타 대학에 한국 젊은이들이 왔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우리나라의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시대한 수많은 시행차고 수많은 좌절 그거를 극복해나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뭐냐 그게 미네수타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늘과 호수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곳 여기는 제가 자란 미네수타입니다 자유를 노래했던 가수 밥 딜런의 고향이기도 하죠 저는 생후 5개월 만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머나먼 이곳까지 왜 오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겠죠 미네수타는 인디언 언어로 하늘색 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곳에는 만개 이상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수타에는 그 호수보다 더 많은 빛깔과 이야기를 가진 한국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미네수타와 한국과의 오래된 인연 그것은 제가 미네수타에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귀에 익은 선율 금발의 노신사들이 연주하는 고향의 봄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을 기리고 추억하는 자리 2004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세월은 흘러 그때의 참전용사들은 반백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 기백만은 여전하다 노병들은 그들의 청춘을 전쟁터에 바쳤다 노병들은 그들의 청춘을 전쟁터에 바쳤다 노병이 부르는 아리랑에는 그 시절의 애틋함이 실려 있다 여성과 관리 내프를 지켜냅니다 여러분이 제가 흘러가 있는 영국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매년 9월에 열리는 참전용사 피크닉. 노병들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전쟁 그날의 기억들을 되새겨본다.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 미네소타의 참전 군인에겐 더욱 각별하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네소타 젊은이는 9만 5천여 명. 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주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율을 기록했다. 자이든 타이든 그곳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에드워드와 멜빈도 한국전쟁의 현장에 있었다. 생명부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 그곳에서 그들은 생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모두가 격동의 한 시기를 살아온 것이다. 한국전쟁과 국가 서울 was destroyed so I didn't see any big buildings there because that was pretty much gone but the villages and the town,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was very backwards. I never slept in a bed all the while I was over except for the 10 days that I was in the hospital in Japan. We had no mattresses or nothing and we arrived over there with summer gear in February and never had a winter sleeping bag at all. We slept with all of our clothes on all the time, only just to keep warm. To be continued... 참혹했던 기억이었으나, 그들은 그때의 고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You couldn't do it alone and we couldn't do it by ourselves, okay? 미국의 32번째 주, 미네소타. 미국에서 가장 긴 미시시피강이 시작되는 곳. 미시시피강 사이로 나란히 있는 두 도시, 미니에폴리스와 세인트폴은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트윈시티로 불린다. 춥고 긴 겨울과 폭독한 날씨 탓에, 미네소타엔 북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위주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대한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입양된 나라다. 그 중에서도 미네소타가 가장 많은데 2만명이 넘는 입양아가 뿌리를 내렸다. 1977년부터 미네소타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컬처 캠프. 한국 입양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이 캠프는 미국 전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 전쟁과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생겨난 입양아들은 196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미네소타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한국 입양아들의 여파로 생겨내리기 시작했다. 이병인인 제가 입양의학을 전공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입양아들의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공통분모로 이어진 만남. 보이지 않는 그 끈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몇 년 전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 60년 전 제가 일하고 있는 미네소타 대학에 200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야 했을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는 홍창희 박사. 당시 나이 서른 살이었다. 1923년생이니 올해로 아흔다섯. 백수를 바라보는 아이지만 60년 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 부분은 생리네. 그 생리. 천천성 소아 심장병의 권위자인 홍창희 박사. 그는 서울대 의대 조교 시절이었던 1955년 미네소타에 갔다. 홍창희 박사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심도자법을 배워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다. 허벅지나 어깨의 혈관에 투명한 공격을 배웠다. 관을 삽입해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심도자법.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치료법이었다. 어디가 심장병에도 단단한 건 진단이 그냥 청정기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좀 복잡한 심장들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심장검사실에서 심도자법을 해가지고서 다 증명을 해서 에코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처음 가서 보고서 아 이걸 배워야 되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를 발견해 한국 바이러스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호왕 박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행성 출혈렬의 치료는 이호왕 박사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호왕 박사는 1955년부터 4년간 미네소타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미생물학을 공부한 이호왕 박사는 한국에 돌아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렸다. 미네소타에서의 공부가 인생을 바꾼 셈이다.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 우리 보건원원에서 몰라요. 그때는 병독이라고 말해서 병독 부장. 미국에서는 벌써 바이러스를 규명을 하고 전자 흥미에서 보는데 여기는 방구 다 망가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죠.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바이러스를 아는 사람 없어. 미네소타 프로젝트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한국의학. 바이러스의 발견, 침도자법 도입, 침장개심술 등 한국의학계 눈부신 발전의 순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 딱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ODA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뭐냐. 그게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전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는 목표로 시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미네소타 대학의 의뢰에서 실행한 교육 원조 프로그램이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5년부터 7년간 지속됐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학문과 선진 기술을 배웠다. 열심히 거기서 하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같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토대는 저희 말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해줬죠.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육이었다. 즉 한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새로운 임무를 키워내자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의대, 공대, 농대 226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연수생 신분은 2, 30대 젊은 교수와 조교수. 특히 교수진들을 연수생으로 택한 것은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자신이 배워온 선진 학문을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새로운 주역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균 시험 용기를 가슴에 품어서 배양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네소타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60년 전 한국 젊은이의 눈에 비친 미네소타 대학은 어떤 곳이었을까? 제작진은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해오고 있다.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60년 전의 역사는 상자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당시엔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가 채 안 될 정도로 가난했다. 무엇보다 급한 건 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교육. 미국은 당시 한국 의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당시 한국의 의료 수준은 미국에 비해 4,50년 뒤진 1910년대 상황과 비슷하였다. 의대를 다니지 않아도 의사 면허가 가능했고 교과 과정은 학교마다 달랐으며 민간요법이 성행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배운 강화는 하나도 없어. 빵이야, 빵. 거기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통.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분단에 이어서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모든 것이 폐허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가 독자적으로 발전한다, 업그레이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미국이라는 나라조차 생소했던 1950년대.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업 환경이었다. 이론 위주 수업을 받아왔던 연수생들은 임상, 실험 위주의 미국식 수업 방식에 다시 한번 놀란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세계였다. 원숭이 15마리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가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거는 보통 못해요. 대학원 학생이 원숭이 갖고, 지금도 그래요. 미국 가서 원숭이 갖고 실험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심장개심술에 최초로 성공한 이영균 박사. 그 역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연수생이었다. 흉부를 절개하고 심장을 치료하는 개심술은 우리나라 흉부외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영균 박사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심장개심술을 국내에 도입했다. 이영균 박사의 제자 김원곤 교수는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로지 심장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정도의 정말 초보지고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미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심장수술이라는 정말 그 당시로는 보통 의사들은 상상도 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었죠. 오픈하스 자료 같은 건 우리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오픈하스 자료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의학, 공학, 농학 분야에 걸쳐 시행됐다. 그러나 그 성과는 의학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학 교육이나 의학적인 학문적 바탕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병원을 통해서 의료의 시술, 의료의 서비스, 의료의 시스템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라든가 그거의 실천적인, 실용적인 파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흉부외과, 내과, 소아과, 기타 등등에서 임상의학 전 분야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학 교육 면에서도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미국식 의학 교육, 그러니까 임상, 실험,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선진적인 의학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연수생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네소타에서 복원학 공부를 했던 권희혁 박사. 낯선 땅에서 오로지 학업에 매진해야 했던 그 당시 젊은이들의 열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 아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놀고 할 시간이 없어요. 면학 분위기는 아주 최고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1953년부터 미네소타에서 사업을 일군 이순자 여사. 한국인이 흔치 않던 그 시절. 이순자 여사에게 미네소타 연수생의 모습은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아주 인조이 많이 하셨죠. 아무리 한국에서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여기 오면 아무래도 랭귀지가 딸리니까 밤을 새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방에는 항상 불이 켜 있다. 왜요? 영어를 공부하니까.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그렇게 밤새끔 공부하는 거예요. 향수나 외로움은 사치에 불과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뿐. 오로지 공부뿐이었다. 동서남북이 어떤지 모르고 4년 있다 왔습니다. 그런 생활만 하다 왔어요. 공부만 하다 왔어요. 어떻게든지 한 가지를 많이 배워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이런 정도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원이지 생각하게 되죠. 196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성공한 사례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유일했다. ICA를 비롯한 미국의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시도되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후 가난했던 대한민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우수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원조가 여러 군데 같고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다 펼쳐졌는데 왜 다른 데서는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목적은 서울대의 재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을 고려해 미국은 서울대학교를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택했다. 서울대학교를 기점으로 한국 대학교육의 성장을 돕는 것이 그 목표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인력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그 교수요원들에 의해 양성된 새로운 인력이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수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거둔 결실 값지고 고귀한 열정의 산물은 후학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제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가 1960년대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연습하신 받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교육 교재 또 새로운 강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셔서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돌아온 연수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었다. 미국에서 배운 선진 의료기술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황무지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좌절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좌절, 그거를 극복해나가면서 이형균 교수는 심장개심술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낀 고민과 어려움을 그의 스승 릴리아이에게 편지로 전했다. 저의 바람은 개심술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이 훨씬 나쁠 때조차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릴리아이는 제자 이형균에게 답장을 보내 용기를 푹 돋아주었다. 나는 당신이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개심술을 훌륭히 출발시킨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종종 가장 어두운 때에 오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겐 아주 특별한 손님이죠. 라오스에서 온 소녀 시바이가 그 주인공. 한국은 라오스보다 많이 추울 텐데 시바이는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 추워요. 시바이는 라오스에서 제가 돌보던 환자입니다. 이번에 수술을 위해 가족들과 한국에 왔죠. 사실 시바이와 가족들은 수술은 물론 치료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시바이의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던 시바이는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팔과 다리에 있는 뼈들이 많이 휘어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휘어있었고요. 물론 걸어다닐 수는 있었지만 관절에 효율적으로 관절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저는 2016년 이종옥 서울프로젝트 연수생으로 뽑혀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60년 전 한국 의사들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의료 선진국이 된 한국은 라오스 의사들을 데려와 의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개발도상국의 보건복지를 위해 헌신했던 이종옥 박사. 이종옥 서울프로젝트는 60년 전 받은 은혜를 되갚는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인 셈이죠. 목표는 단순히 의료를 제공을 해서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본인들이 직접 고기를 낚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바이가 수술하는 날. 긴장되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긴 꿈을 꾸고 나면 또래 평범한 소녀들처럼 살 수 있겠죠. 시바이는 꿈속에서 고향 라오스로 달려갑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 국가 라오스. 매콤강을 경계로 미얀마 태국과 인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다. 오랜 불교 문화에 라오스의 토속 신앙이 조화를 이뤄 생활 곳곳에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스며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600달러.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물질보다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나라답게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다. 라오스는 2008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포함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발되지 않은 처녀의 자연과 불교 문화. 사람들의 소박한 삶과 미소로 기억되는 라오스는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농한기를 맞은 겨울철. 라오스 농촌에선 쌀이비 만드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 60, 70년대 농촌을 보는 듯 친숙한 풍경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라오스 사람들. 하지만 평균 수명 66세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라오스 의료 현실과 복원 상태는 낙후되어 있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루왕프라방에서 차로 1시간쯤 달려 찾아간 난민. 이 보건소에는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나 의약품이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 원조기구의 도움으로 보건소를 설립했으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엔 역부족이다. 웬일로 보건소가 떠들썩하다. 어쩌다 한 번 진료가 있는 날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한다. 할아버지도 이날만을 기다렸다. 진료받을 기회가 그만큼 귀한 탓이다. 진심의 도움으로 보건소가 됐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치료받을 수 없을 땐 민간요법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열악한 의료 환경의 원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이다. 나우스에서 의사 한 명이 부담해야 될 환자 수는 자그마치 4천 명. 한국과 일본이 약 5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용할 날 없는 라오스 시골.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1월 이중욱 서울프로젝트 추진단이 라오스에 왔다 2017년 실행되는 제7차 연수에 참여할 연수생들을 산발하기 위해서다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8월 이중입니다 6개월만에 만드는 몸을 잘하시면 돼요 오래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네 제7차 연수생으로 선발된 라오스의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앞으로 서울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학 공부를 하게 된다 지금 6년째를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열의가 아주 굉장히 대단합니다 작년 11월 라오스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라오스 최초로 소아 백혈병 완치가 이루어진 것 그 주인공 숙사완 숙사완은 백혈병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눈앞에 둔 상태다 지금은 또래 아이들처럼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병원조차 다니기 쉽지 않은 시골에서 숙사원이 백혈병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게 된 데는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컸다 가난한 시골 소녀 숙사원의 백혈병 완치는 라오스 의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난치병으로 알려진 소아암 치료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2010년 이전에는 라오스에서 소아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것은 곧바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이 있으면 태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럴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진단을 받고도 집에서 사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2013년에 소아 혈액종양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 3명을 연수를 시켰고요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희가 소아암 약제를 제공을 해주고 소아암 센터를 만들어주고 나서 소아암 치료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7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유일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짜이파차는 2015년에 서울대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가 주목한 분야는 그간 라오스에서 치료하기 어려웠던 소아 요도 하혈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짜이파찬의 곁엔 스승 박관진이 있었다 박관진 교수는 짜이파찬의 연수 시절 그의 담당 교수였다 지금도 짜이파찬과 교류를 이어가며 도움을 주고 있다 수술 후에 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어려운 수술 전에 예상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가끔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선구자적인 선생님들이 하셨던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그 나라에서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그 나라 의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라오스 의대 학생들은 이종욱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새로운 기계를 구비하고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라오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1955년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그리고 2017년의 이종욱 서울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은 아니다 작년이 미네소타 프로젝트 6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라오스와 같이 워크샵을 하게 되었는데 라오스 부총장님들 모시고 그때 미네소타 대학 총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진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미네소타 대학 쪽에서도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60년 전 폐허가 된 한국을 불굴의 의지로 일으켜 세운 젊은이들 그 집념과 열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라오스로 이어지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서울, now Seoul is helping Laos so it continue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m deeply moved by that I was there in 1970 and it was very very difficult back in those days as you know so the development has been tremendous and it's very good for South Korea to stabilize that whole area of the world of course now that you're in a major leadership role in Asia and what you're doing benefits everybody in the world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시바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시바이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너무 낯설고 춥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춥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시바이와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나 시바이는 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겠죠 시바이가 라오스로 떠나는 날입니다 시바이가 라오스로 떠나는 날입니다 시바이 몇 달 후 저 역시 라오스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0년 전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간 한국의 젊은이들 그들이 한국에 심은 희망의 씨앗은 홀씨처럼 전 세계로 번져 나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 어쩌면 우린 지금 그 출발점을 와 있는지 모릅니다 노 th西간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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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nit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